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다산북스 더클래식 시리즈 중 찰리 멍거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부제는 인간과 세상을 바라본 통섭의 투자가입니다. 찰리 멍거는 버크셔 해사회의 청사진을 그린 숨은 설계자라고 하십니다. 버핏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찰리 멍거가 없었다면 지금의 워렌 버핏은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찰리 멍거가 너무나 훌륭한 투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꼭 찰리 멍거에 관련된 책을 읽고 싶었는데요. 드디어 읽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은 너무나 좋았고요. 저는 찰리 멍거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책도 다른 시리즈 책처럼 1부는 찰리 멍거의 삶, 2부는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 중에서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전략에 따른 기본 투자 원칙 4가지와 플러스 1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찰리 멍거의 투자 전략 8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찰리 멍거의 6가지 원칙도 상당히 투자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약간 심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록에 찰리 멍거가 투자를 바라보는 12가지 안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은 찰리 멍거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확인하고 있는 12가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끝에 12가지 기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부 찰리 멍거의 투자 철학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버크셔 해설웨이의 실적이 나오거든요. 3페이지에 걸쳐서 버크셔 해설웨이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이게 53년 동안 버크셔 해설웨이가 S&P500 대비 얼마나 수익이 좋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표인데요. 첫째 칸은 버크셔 해설웨이의 실적, 두번째 칸은 S&P500의 실적, 그리고 세번째 칸은 버크셔 해설웨이가 얼마나 S&P500을 능가했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놀란 것은 53년 동안 버크셔 해설웨이가 손실을 보내는 딱 두 해입니다. 2001년 마이너스 6.2, 2008년 마이너스 9.6%입니다. 이때 시장은 마이너스 11.9% 폭락했고요. 2008년에는 무려 37%가 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주입 투자를 해봤는데요. 손실을 안 보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떻게 이 53년 동안 손실본해가 두 해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경의적인 실적인 것 같고요. 버크셔에서의 연평균 수익률은 19%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S&P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9.9%라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시장의 수익률을 쫓아가는 것도 힘든데 무려 10% 넘게 그 두 배 가까이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워렌버팩과 찰리 멍거가 이렇게 뛰어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엄의 가치투자 전략에 따른 기본 투자 원칙 4가지입니다. 그레이엄의 가치투자 전략에 따른 기본 투자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 투자를 했다면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라. 둘째,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내재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일 때 매수하라. 셋째, 조울증에 걸린 미스터마켓을 당신의 주인이 아닌 노예로 삼하라. 넷째,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주식을 기업의 안내자로 이해하라. 멍거는 주식을 단순한 유가증권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행위로 이해했다. 그들에게 주식은 시세가 떨어졌을 때 매수했다가 시세가 오르면 다시 팔아치우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즉, 동업자로서 주식을 사는 거죠. 2. 내재가치와 안전마진을 고려해 매입하라. 멍거는 가치투자자의 관점에서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결정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사업 그 자체다. 기업의 내재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다른 주가와 비교한다. 멍거는 유가증권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시세의 변동성이 아니라 내재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내재가치를 기업의 수익력이라고 정의한다. 기업의 수익력은 과거 10년간의 bps 평균치의 10을 곱한 값이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이상한데요. 10년 bps 평균치의 10을 곱하면 내재가치가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 10년 bps의 평균치를 내재가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재가치가 주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bps는 주당 장부가치고요. 주당 장부가치는 장부가치 나누기 주식수로 구할 수 있고요. 장부가치는 자산가치에서 부채를 뺀 것입니다. 그리고 찰리 멍거는 내재가치가 단지 추정된 수치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재가치는 정말 중요하지만 평가기준이 되기에는 너무 허술하다. 우리 둘이 똑같은 팩트를 관찰해도 내재가치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즉 사람마다 기업에 대한 내재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내재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치 투자자들은 안전마진을 크게 확보하려고 한다. 즉 내재가치를 할인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한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주가가 할인되어 안전마진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 주식을 매수해라. 다시 말해 내재가치에서 안전마진을 뺀 값이 주가보다 크다면 매수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데요. 안전마진은 20% 이상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내재가치보다 20% 더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주식은 안전마진을 고려해 내재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야 한다. 내재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이 수치를 신뢰하기 힘들다. 쉽게 말해 안전마진은 오류가 발생하거나 운이 나쁠 때를 대비해 준비해 놓는 쿠션 같은 것이다. 이 원칙을 어기고 안전마진 없이 투자한다면 원금이 손실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3. 조울증에 걸린 미스터마켓에게 휘둘리지 마라. 주식을 매수하는 기준은 조울증에 걸린 미스터마켓처럼 변덕스러운 시세가 아니라 기업의 내재가치가 되어야 한다. 오랜 경험을 통해 알려진 지혜가 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도리어 주식을 더 많이 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일이 터지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그만두려고 한다. 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때 재빨리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서 투자 수익을 챙길 것이다.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도망치지 말고 기업이 좋다면 가격이 내재가치 이하라면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4. 어떤 상황에서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성적 사고다. 이성이야말로 진정으로 훌륭한 아이디어다. 증권과 찌라시처럼 여기저기 떠도는 허튼 소리는 멀리하라.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자신만의 사고 체계를 개발하라.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펀더멘털 데이터다. 그러니 투자자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분석하고 직접 판단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것이 다음과 같은 투자 지표라고 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퍼, 이것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고요. 주가가 현재 수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주가 장부가치 비율, PBR은 앞에서 설명했고요. 이것은 주가 나누기 주당 장부가치라고 합니다. 낮을수록 좋습니다. 주가 현금 흐름 비율, PCR은 주가 나누기 주당 현금 흐름이고 이것은 유동성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주가 매출 비율은 PSR로 주가 나누기 주당 매출액입니다. 이것은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테크 기업이나 신생 기업에 보통 많이 적용합니다. 캔피셔가 개발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DY 등이 있다고 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게 되면 시장이 안 좋더라도 배당을 타면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5. 주식 투자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인 먼거는 주식을 선택할 때 양적 기준 외에도 질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벤저빈 그레이엄의 이론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웃돈을 주고 살 정도로 우량한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너무나 싸게 사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가격을 주고 살 때도 있다고 그렇게 찰리 먼거는 이야기합니다. 1972년 버크셔 회사웨이가 과자 회사 시즈캔디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은 투자 지표가 아니었다. 그들이 투자를 결정한 진짜 이유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시즈캔디라는 브랜드가 독점적 지위 즉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식 매수에서 고려해야 할 질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경쟁 우위, 브랜드 가치나 특허 등 높은 시장 점유율 내지 시장 장악력, 탁월한 경영, 안전마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가격 전가 능력, 가격을 인상했을 때 매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가, 신뢰성,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치 혹은 좋은 수치를 보이는가, 규제 관련 규정을 다뤄본 경험, 미디어 기업의 경우, 규모상 우위, 대형 체인 시스템처럼 구매 시 제공 가격 혜택 등 규모의 경제에 따른 우위, 네트워크, 아마존, 이베이와 같이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그래서 어떤 기업을 선정할 때 이런 질적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사면 성공할 확률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론에 기반한 먼거가 평생 동안 강조했던 주식 투자 이론이라고 하고요. 이 뒤에는 구체적인 8가지 투자 전략과 투자자가 갖춰야 할 7가지 투자 원칙을 정리하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8가지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스마트와 심플을 유지하라. 전략 1. 키스 전략. Keep it smart and simple. 너무 어려우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 된다. 더 단순한 것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이를 단순화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이사결정, 서류함을 가지고 있다. 예스 서류함, 노 서류함, 보류 서류함이 그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보류 서류함으로 이동시킨다. 리스크가 큰 투자는 절대 감행해서는 안 된다. 먼거는 리스크가 없거나 리스크가 매우 낮거나 아주 단순한 경우에만 투자했다. 즉 이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만 예스 서류함으로 이동시켰다. 투자 계획에 한치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당장 포기하고 이것을 보류 서류함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돈을 투자할 방법은 많으니 다른 투자를 모색하고 진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 집중하라. 이 원칙 때문에 53년 동안 두 번의 손실만 얻은 것 같습니다. 2. 적당할 때를 기다렸다가 덮쳐라. 전략 2. 뭐 아니면 도전략. 성공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당한 때가 오면 적극적으로 달려들여야 한다. 먼거와 버핏은 끈기 있는 투자자였다. 3. 1970년대 초반의 호경기. 4. 닷컴버블이 기승을 부리며 또다시 열풍이 불었던 2000년대. 4. 주가가 폭등했던 2007년처럼 주식시장이 미친듯이 활개를 뜰 때가 있다. 5.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먼거와 버핏은 이런 때에는 의도적으로 투자를 자제했다. 이들은 투기꾼들이 내기에 동참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거품이 꺼지면 모든 것이 비참한 결과로 끝날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거치고 다른 투자자들이 몸을 살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버크셔 해설웨이는 공격을 개시했다. 버크셔 해설웨이는 기회를 발견하는 즉시 바로 실행에 옮긴다. 기회가 오면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해당하는 일이다. 주식의 인내심은 필수 덕목이다. 그러니 성급하게 투자하지 말고 주식시장을 분석하며 관망해야 한다. 호환기에 섣불리 매입 열풍에 휘둘리지 말고 거품이 꺼지거나 호환기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단 호환기에도 투자 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이라면 뭐 아니면 더 전략으로 투자하라. 그래서 이 원칙은 최근에 온 코로나 폭락 사태와 그 이후에 기술주들의 급격한 상승 랠리에서도 다시 한번 적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 상승 랠리에 워렌버펫은 함몰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에 기술주가 다시 폭락하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워렌버펫과 찰리몬거의 투자 원칙이 이번에도 빚을 바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 군중 심리를 따르지 말라. 전략 3. 역투자 전략. 무리를 따르는 것은 평균치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 역투자 전략 역시 앞에서 소개한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덮쳐라라는 전략과 비슷하다. 사람들이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유명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하면 대부분은 손실을 입는다. 가끔은 폭풍에 맞서 헤엄치거나 정해진 길에서 이탈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야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4. 한번 매수한 주식은 오래 묵혀둬라. 전략 4. 지조 전략. 주가가 높으면 선뜻 매수하기 어렵다. 하지만 탁월한 기업의 주식은 몇 개를 골라 매수한 다음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멍구와 버핏은 일단 투자하기로 결정한 주식은 오랫동안 보유했다. 그들은 주식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절세 혜택도 늘어난다는 점을 들며 탁월한 투자를 한 후에는 가만히 관망하며 기다리라고 주원한다. 신중히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매수하기로 결정한 주식은 오랫동안 묵혀둬라. 품질이 높은 주식은 주가가 안정적일 뿐더러 배당금 수익도 꾸준히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주가가 일정하면 배당금은 정기적으로 늘어나고 배당수익률도 자동으로 증가한다. 5. 완벽하고 철저하게 전략. 인수전략. 우리는 돈을 주고 시장 진입장벽을 샀다.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대형 브랜드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이 브랜드를 산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개인은 기업을 통째로 인수를 못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설웨이가 지주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게 대안일 수 있다고 합니다. 6. 모르는 투자에는 투자하지 마라. 전략 6. 안티 하이테크 전략. 월행과 나는 하이테크 부분에서 딱히 큰 장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측과 같은 기술 발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하이테크 투자의 단점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투자를 자제한다. 멍거와 버핏은 내가 모르는 분야에는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는 모토에 따라 컴퓨터나 항공우주 기술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은 맞는데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투자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핏과 멍거가 컴퓨터 관련 기업인 애플을 샀잖아요. 하지만 그 애플을 산 이유는 애플이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규모가 크고 고객 충성도가 높고 자금력이 강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의 아이폰은 거의 생활 필수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최신 기술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기술주 시장에서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에 투자했더라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을 현재는 알잖아요. 하지만 투자를 결정해야 했던 시점에는 지금은 크게 된 기업들이 초창기에는 조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수한 경쟁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무수한 경쟁 기업 중에 성공을 해서 지금과 같이 큰 기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승자에게 투자한 사람은 단지 운이 좋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술주의 승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큰 착각이라고 합니다. 즉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크게 성장한 기업에 투자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7. 좋은 것이 너무 많아도 문제다. 전략 7. 집중투자 전략. 우리의 투자 스타일에도 집중투자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것은 100개 혹은 400개 종목이 아니라 10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는 뜻이다. 먼거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지지하지 못한다. 먼거는 대중이 아니라 품질을 따라야 한다라는 모토에 따라 자신이 판단하기에 가치 있는 주식에만 투자했다. 그는 쉴 틈 없이 좋은 주식을 탐색하고 100개 혹은 400개의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10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골라 그 종목들에만 집중해 투자하라.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수익성이 높거나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주식을 찾은 뒤 그 소수의 주식에 집중 투자하라. 8. 두기는 들으라고 있는 것이다. 전략 8. 소통 전략. 나는 친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인생의 통찰력을 얻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인슈타인에게 대화 상대가 없었더라면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대화의 필요성과 장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 또는 아는 사람에게 투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투자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세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찰리 멍거가 투자를 바라보는 12가지 안목 즉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12가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당신이 매입하려는 주식을 내재가치에 따라 분석하라. 최소 20%의 안전마진을 두라. 2. 골라놓은 주식이 있다면 기본적인 투자 지표를 조사하라. 앞에서 설명한 퍼, PBR, PCR, PSR, DY 등입니다. 3. 당신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브랜드, 특허, 품질, 탄탄하고 혁신적인 경영, 규모의 우위 등이 혜자에 해당된다. 4. 기업 분석 시 예측불가한 리스크를 생각해보라. 이런 요소가 많은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지우고 보류 서류함에 담아라. 5. 성급하게 투자하지 말고 주식시장을 분석한 후 시간을 두고 투자하라. 6. 호환기에는 분위기에 휩쓸려 주식을 매입하지 마라. 이런 시기일수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투기 열풍이 지나가거나 거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라. 7. 소수의 최고 우량주에만 집중 투자하라. 8. 우량주는 장기 보유하라. 장기 보유하면 수수료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9. 정착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하이테크 주나 신기술에 투자하지 마라. 10.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지 마라. 리스크가 매우 크다. 11.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친구, 동료, 친척과 함께 투자 계획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라. 12. 나만의 주식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12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더 클래식 시리즈 중 찰리 먼거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더 클래식 시리즈 중 세 번째 책이거든요.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라니, 찰리 먼거 이렇게 세 권을 리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피터 린치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은 많이 읽어봐서 많이 아는 내용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책은 찰리 먼거의 삶도 처음 보는 거고 찰리 먼거의 투자 전략도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온 가치 투자 4가지 전략 그리고 찰리 먼거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 8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 전략대로 제대로만 투자하면 주식 투자에서는 실패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거를 쫓아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성공하기 쉬운 방법은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분야에서 미리 성공하신 분들의 방법을 쫓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모범 답안이 있는데 구태여 자기의 독창적인 방법을 시험해 보려고 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워렘버법과 찰리 먼거는 50년간 자신의 투자 방법을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과 같은 투자 대가들의 투자 방법을 그대로 한번 쫓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는데 여러 번 투자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한다면 언젠가는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도 성과가 안 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소장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